안녕하세요. 첫사랑에서 사랑둥이를 맡고 있는 안서연입니다. 오늘은 저의 TMI를 파헤쳐 볼 건데요. 제가 생각하는 모습과 멤버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얼마나 다를지 서연피셜 대 반쪽피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눈물이 가장 많은 멤버는 안서연? 잘 울게 생김 강도도 강준하 씨? 강준하 씨? 제가 왜 잘 울게 생겼나요? 툭 치면 바로 관광관광 맞아 방금 울어요 제가 사실 얘가 울면 저도 옆에서 울어요 맞아 이거 진짜 팩트예요 저 제가 울면 옆에서 강준하가 조용히 휴지가 져서 저 안 주고 본인 눈물 탔고 있어요 아 아니야 죽은 줬어 고마워 잘 썼어 너무 웃습니다 넘어가죠 겁이 가장 많은 멤버는 안서연 원래 100m 밖에 있어도 소리 지름 아니 내가 어? 놀이기구 잘 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겁이 가장 많다 그러면 어찌 합니까? 저는 유승아 씨 송천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 겁이 놀이기구 겁이랑은 달라요 그 무서운 놀이기구는 잘 타는데 휴만한 좁쌀만한 벌레는 아주 제일 겁쟁이입니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내성 안 생겼어요 저 내성 생겼어요 아직도 아직도 아주 불치병이에요 이건 진짜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장 맵찔이인 멤버는 안서연 마라탕 0.5단계도 매워함 이유나 씨 저도 맵찔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못 먹는 애 처음 봤어요 맞아 제가 같이 휴가 받았었을 때 같이 마라탕을 모으러 갔는데 0.5단계도 시켰는데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맵지 않니? 저한테 끊은 거예요 랭탕이었어요 랭탕 제가 유나랑 같이 마라탕을 모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유나가 다른 일본에서 왔으니까 나보다 매운 것도 못 먹겠지 유나의 0.5단계 시켜야 돼 이러고서 저는 눈물 콧물 엄청 풀고 있는데 유나 혼자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0.5 안 시켰습니다 저는 1.5 시켰습니다 아 맞아 맞아 1.5 시켰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맞아 그럴 수 있어 매운 거 꼭 잘 먹어야 됩니까? 그치? 괜찮아 귀여워 가장 금사빠인 멤버는 안서연 진짜 심각한 금사빠 눈을 감고 다녀야 할 듯 눈 감고 다녀야 할 듯 아 다 오네 저는 이런 걸 예암이한테 많이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예암씨 맞아요 여러분 제가 저거 제가 썼어요 아 너무 죄송해요? 네 안서연은 정말 눈을 감고 다녀요 안다를 치우고 다니세요 그냥 저 친구 옛날에 한창 학교 엄청 열심히 다녔을 때 항상 맨날 연습실에 딱 오면 먼저 쪼르르르 달려와가지고 나 오늘 완전 잘생긴 사람 같다 나 오늘 지하철에서 완전 잘생긴 사람 같다 맨날 이랬어요 진짜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? 뭐야? 이제 와서 포장하라는 거 하지 마세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저만 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이럴까요? 제 여러분 아니야 저만 이럴까요? 저만 이럴까요? 사연기만 이럴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우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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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얄미운 멤버는 안서연 그 특유의 말투와 표정이 가끔 매우 열받는다 매우 열받는다 야 근데 그냥 열받는다고 아니고 매.. 매우 열받.. 매우 열받.. 선생님 말씀 안 해주세요 매우 열받는다고요 매우? 아 한뚜 반 정도? 아 오케이 뭐야 어 잠깐 방금 방금 강동구가인데 유수아 씨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오랜만에 미담 나오나봐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미담은 아니고요 확실히 얄미운 게 맞아요 아 얄미운 게 정말 맞지만 더 얄미운 멤버가 있다는 사실 아 아 바로 에이 구 에이 구 에이 구 예언니 여기 여기 지금 저요 저요 지금 모든 분들께서 다 긍정에 끄덕끄덕을 정말 저는 서현이도 얄받지만 예언니를 이길 자는 없다고 봅니다 응 너도 얄받지마 제가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애가도 얄미워하는 느낌으로 엑셀을 들었고요 아 정말 두 두 분 두 분 다 너무 얄비워요 진짜 진짜 앞으로 더 열심히 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 저한테 조금 맨날 장난을 치는데 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장입니다 어머 어머 그 뭔지 아시죠? 짱구는 못 말려 해서 감자머리를 돌리는 거 잘하고 감자머리를 돌리는 거 잘하고 감자머리를 돌리는 거 잘하고 안 그래도 딱 두상이 예뻐가지고 하고 싶어요 네 다음 제일 지저분한 멤버는 안서현 지나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긴다 이거 약간 야 그렇게 너무 그렇게 구겨지 마라 두 개 될래? 황시현 씨 말씀해 보세요 뭐 구겨져 버려 팡 황치즈 씨 정말 서현이가 정말 안 치워요 야 그거 아니잖아 자리가 한번 지나갔다 흔적이 남긴데 흔적을 그러면 뭐가 항상 이렇게 쫙 남아있어 제가 항상 서현이한테 서현아 이거 좀 치우자 서현아 제발 보컬룸 좀 치우자 그러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알았어 간다 간격 똑같이 하나도 안 치워요 한 번 서현이가 서현이 거의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뭔지 아시죠? 꼭 흔적이 남아 서현이 여기 있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쌓인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말하세요 서현이 서현이의 눈매로 살기요? 생각보다 아주 고달한 이게 아주 좋아요 같이 놀고 먹고 좋은데 그럼 진짜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요 허물이 벗어져 있다니까요 맞아 진짜 제가 발 디딜 템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 이모도 아시잖아 우리 엄마가 유서 고생시키지 말라 맞아 이모가 맨날 저한테 우리 서현이랑 같이 방 쓰느라 고생이 많아 맨날 이러세요 숙휴 딱 들어가면 신발장 앞에 가방 방까지 가는 길에 옷 양말 맞아 책도 하나씩 떨어져 있고 맞아 여러분 마지막 그만하세요 네 이렇게 저의 TMI를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모습이 다 헐과 벗겨진 기분이 들어가지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며 앞으로 저의 첫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첫사랑의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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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